안녕하세요, 나윤희입니다. 어우, 수록둘. 시청자 여러분,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2024년 저희 더 잘 돼서 항상 겸손히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사랑해요! 사랑해요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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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어머니 잠깐만! 잠깐만! 어머니 잠깐만! 잘한다 잘해.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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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려! 너 혼자 갈 수 없다 이놈! 나 까먹었다 빨리! 마지막이다 간다! 마지막이다 간다! 얏! 마지막에